안녕하세요, 테테테, 따블딘, 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얘기할 게 그동안 저희가 했던 비트 시리즈, 비트박. 많이 사랑해주신 비트박. 그리고 비트 테테테, 테테테를 이겨라.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운 사람. 서명노들이 많이 풀어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곧 꺼지겠죠, 사라지겠죠. 사라질 때를 데뷔해서 지금 이 비트 시리즈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을슨에서 저희에게 선물을. 을슨. 을슨에서 지원했습니다. 을슨에서 비트 시리즈에 선물을 주를 했고요. 오토 카드. 오토 테니스. 일단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개인 분에게 윌슨 그립 12개짜리 그립을 선물로. 참가 무조건 한 분씩 해드리고요. 오토 카드. 오토 테니스. 이길 경우 윌슨 시합공 한 개가 아니라 한 박스. 서른여섯 개짜리 한 박스를. 이제 우슨 팀에게 승리의 어떤 선물로. 윌슨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윌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우.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패배할 경우에는. 또. 벌칙 수행이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무 테니스 챌린지. 비트. 텐테테 비트가 있거든요. 텐테테 비트에 맞춰서. 텐테테테 비트에 맞춰서. 아무 영상이나 찍어서. 보내시면 되는. 벌칙 수행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가자 전. 1인간. 만원씩 각각. 만원씩. 참가비가 있구요. 용돈 질려고? 아니요. 그건 저희가. 어. 연말에. 이런. 기부 행사 프로젝트를 좀 준비해주는데.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네. 네. 참가비가 된. 비트박. 요강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이랑 조금 달라지는 거는. 어. 이건 이제 박람회랑 협의 끝난 내용이구요. 선출이. 참가 가능합니다. 와. 그쵸. 지금까지. 비트박 3 중에. 3 중에. 지금.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전자 입장에서.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신청 조건을. 선출일 경우에. 남녀. 성별. 두 번 하고요. 대신에. 폐허는. 첨가했으나. 본선에. 올라가지 못한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전국대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 남자가 슈퍼 우승자면. 여자 폐허는. 비입상자. 그리고. 남자 신일구 우승자일 경우에는. 대나리 우승자. 대나리 우승자. 그리고. 남자 비입 우승자일 경우에는.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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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하고. 비트박은. 아무래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78년생. 이하. 비트박. 다음은. 비트테테테테고요. 비트테테테테는. 사실은. 저희가 나온 거라서. 좀. 제한을 많이 안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비트박은 아무래도. 박람회다 보니까. 비트테테테테는. 테레를 위한.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승자. 제한 없이. 많이 제한을 합니다. 네네. 제가 만약에. 테레인 경우.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레슨 코치님이랑. 동반. 출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스승님. 스승님을 오시고 와라. 스승님. 레슨 코치님. 1년 미만자일 경우에. 그리고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무 세신 분들 신청하면. 양심해. 왜냐면. 박조사 할 거예요. 다 압니다. 이 실력이 다 나오거든요. 너무 세신 분들은. 솔직히 좀. 자제해 주시고. 약간. 약간. 어설픈 테레인. 신청 조건이. 변경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사람보다. 있을게요. 그리고. 유튜브 테트테. 또 많은 상황이 있어요. 신청 방법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에 저희가. 이베일 주소를 남길 건데.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일정 잡기 쉽지는 않아요. 상호 협의를 해서. 일정과. 쉽게 좀 협의해서. 네.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꺼져라. 코로나가 끝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할. 우리한테. 참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공평하게 저희가. 지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저희가 좀 보고. 재미있는 관계가 되도록. 펜텐츠가 되도록. 테테테.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테린이분들. 선생님들. 스승님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한번 붙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